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하고 중순이에요. 한창 봄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데스칸스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어요. 겨우 한창 겨울인 동백꽃을 비롯해서 벚꽃, 라일락, 지금 또 튤립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예쁘거든요. 거기에 가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들의 소리, 꽃잎 떨어지는 모습, 새들의 합창,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람도 각기 다른 소리가 있잖아요. 다른 소리를 각각 이끌어내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신, 아주 오랜 경력에 내공 깊으신, 성악가이면서 지휘자이신 우리 권사님 한 분 모셨어요. 우리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소프라노 원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LA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양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보금방송이니까. 제가 지난 때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전날. 네, 전날 하시엔다 연합감육에서 메시아 솔리스트 연주회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해서 두 번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합창들을 굉장히 반했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엘토를 하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일단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얘기가 나왔으니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은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됐는데 보통 솔로, 각 파트 솔로를 맡았어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앙상블로 하기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합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습 저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앙상블이 지금 전부 6회 공연인데 제가 5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제가의 소망 지휘자께서 처음 저희랑 조인하셔서 하셨는데 열정적으로 아주 잘하셔서 더욱 은혜스러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권사님 그 엘토 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힘이 솟구치는 그 호랑이 소리 같은 여성이면서 그런 힘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저는 소프라노 조금밖에 못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소프라노는 좀 많고 메조나 엘토가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드물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엘토이크 깊은 소리에 매료됐단 말이죠. 그런데 권사님은 그 목소리를 언제 누가 이렇게 발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누가 도전을 주셔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학생주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머리가 긴, 조금이라도 긴 학생은 복도에 나가서 있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날 이제 제가 노래 불러야 되는 페이지수의 그 번호가 제 번호였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불어라 봄바람. 너무너무 떨려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브레이션으로 불어라 이렇게 끝까지 불렀어요. 부르고 났더니 또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달달 떨면서 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악을 배워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안에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흘려듣고 그냥 지났는데 그분을 또 중3 때 또 만났어요. 담임선생님으로. 그때 또 한 번 권유하셨는데 그때도 얘기는 했지만 집에서 아예 무슨 노래를 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됐죠. 네. 그래요?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그 혼성 중창 거기 여성 사중창이 있는데 그 교회에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베이스 파트 하시는 분이 감기가 울려서 못 나간대요. 그래서 저더러 이제 땜빵 해달라고. 극조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 지휘자가 계시는데 아주 실력 있는 분이라고 그분께 한 번 우리 노래를 좀 봐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소리다 그러시면서 극찬을 하시면서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자기네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정말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전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그래도 바로 대학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또 성학은 배우려면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못하고 그냥 그 교회에 솔리스트로 있으면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가정 형편상 대학을 못 가신 거예요? 뭐 당연히 그냥. 레슨도 못 받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취장에서 직상 생활을 하셨다가 제가 듣기로는 아까 3년 후에 3년 직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 정말 누구나 들어가기 힘든 이대의 음대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아 그러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위에서 계속 너는 성악을 전공해라. 계속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시도했을 때가 8일 학번이에요. 그때 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졸업 정원제가 되면서 내신 성적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100점 만점이면 실기가 50이고 20점이 내신, 30점이 그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눈 감고 굴려서 찍어도 30점 중에서 반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토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붙을 것 같은 그런 승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신은 아주 좋았어요.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시 제도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제 각각이 다 주인공이죠. 그래서인지 어쨌든 그런 쟁쟁한 실력을 3년을 묶여뒀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대학길을 열어주시고 또 수업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그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성악가로 활동하신 오페라, 나비부인, 루치아, 헨델과 그레테 또 국악으로는 국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오페라. 우리 오페라. 정조대왕의 꿈, 춘장전화 이렇게까지 다양한데 그 내공이 대학만 졸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남편을 서포트로 자기가 서포트해 주겠다는 얘기를 결혼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도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침 좋은 기회로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세 차익이 좀 금액이 꽤 크게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태리에서 오신 선생님이 하는 그런 썸머스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레슨을 봤는데 그분이 자꾸 유학을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좋은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됐죠. 그때 아이들을 다 놔두고 큰아이는 9살이고 작은아이는 4살. 그 아이들을 두고 유학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남편께서? 네, 남편이 보내줬어요. 정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전세계 나라를 구하신 거죠. 어떻게 그런 애 둘을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맡기고 유학을 가실 수 있게 외조를 하셨군요. 네, 남편은 창원에 있고 아이들은 인천에 있는 여동생에게 맡겼어요. 엄마는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죠. 남편의 외조가 대단하죠. 현재 지금을 만드셨기 때문에 평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권사님이신데. 네, 참 우리가 가정 형편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가정 형편이잖아요.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여우아이를 준비하신 우리 남편을 통해서 또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짜르트도 보니까 모짜르트나 또 하이든의 미사곡 독창자로도 그래서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다녀오신 것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태리 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아시고 순회공원도 아시고 국내외 다 따지면 500회가 넘으시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거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각으로 소원했던 것들을 때가 되면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세종문화에 관해서 하는 오페라였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규모도 크고. 그런데 오디션도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보통 캐스팅이 투 캐스팅이에요. 롤을 맡은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오디션에서 뽑으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로지 추천으로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을 맡아서 했는데 연출자도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고 2분 늦었다 보면 돼 집어던지고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연습을 잘하고 공연하기 전날 저랑 같이 더블 캐스팅된 그분이 발을 삐끗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다 하게 됐죠. 힘드니까 두 분이 그대로 하게 돼 있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하게 되셨군요. 네. 그러면 사나님께서 더 무대 경험은 무대 당연하고 그럼 혼자 살 수 있는 실력을 만천에 공개하셨네요. 네.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그렇죠. 무엇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오페라 독창자 또 교회 성과대 지휘자 얼마나 많은 또 성악과 일반 성악도 하시고 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깊으세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거기에 그 대문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호흡. 하나님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한 성악과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말 그 느낌.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느낌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성과대원들 가르치 때 그리고 노래를 잘 못하는데 야단치면서 가르치면 굉장히 더 위축이 돼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뒤져보면 나와요. 정말 너는 숨을 잘 쉰다. 예쁘게 웃는다. 어떻게든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복다주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 교실을 해요. LA 한국교육원에서 노인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도 아주 재밌게 하죠. 제가 또 갑자기 가서 저도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저도 큰아이 기를 때 이대 부속 다녔거든요. 거기에 합창단을 했었는데 가르치는 분이 너무 재밌게 막 끌어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막 성과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잘한다. 뒤져보면 나와요. 이만큼이라도 잘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게 너는 웃는 모습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니. 어머 어깨도 안 올리고. 정말 너는 태도가 너무 좋다. 뭐라도 건질 게 있거든 찾아보면. 그럼 그걸로 칭찬을 해주면 얘는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시킥하게 잘할 수 있죠. 칭찬은 고래도 침축해야 한다. 이것처럼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너무 멋있는 주의자십니다. 아무튼 누구나 또 이제 지나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물론 누구나 테크닉으로 신천할 수 있지만 깊은 신앙의 내공이 느껴지거든요. 권사님을 뵈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고 치밀한 동행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저희는 초대 교회 장로 집안.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뭐 8대째 지금 다 이제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이제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거의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을 항상 주님께 의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언도 하고 이번에 대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냥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이런 건 이제 남편이 실직을 실직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만뒀어요. 너무나 잘 나가고 연봉도 뭐 엄청 높은 사람이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기려고 퇴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재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5년이나 됐어요. 5년이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울고 불고 뭐 하나님 붙들고 뭐 엄청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난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실직은 경제 위기, 경제 가정 파탄이잖아요. 잘못한 거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엄청난 정말 하나님 붙들으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참 간사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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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면 내 탓인 것 같고. 네. 물론 그렇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 깊게 만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남편의 실직과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퇴사가 실직으로 이어졌는데 미국 오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마침 5년 정도 흘렀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가정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제가 이제 학교, 대학교 몇 군데 나가면서 또 레슨하면서 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7시, 저녁 7시까지 집이 팔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정말 집이 팔렸어요. 할렐루야. 네. 다 늦게 진짜 7시쯤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있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영주권이 나왔어요. 7년 전에. 초청이민이요. 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온 시기에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막일을 할 수도 없고 미국에서야 진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무 일이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민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시댁이 있으셨던 거예요? 친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시댁이요. 시어머니가 초청하셔서. 그러셨군요. 참 어머니께서 여호와 이를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때 영주권 신청 안 해놓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물론 또 실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만둔 것이 실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여호와 이를 준비하신 영주권. 영주권 딸자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영주권을 받고. 이미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민끼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해서 복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망해서 온 거죠.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고 흥하고 아무런 적이 없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 딸 둘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들이 나이가 좀 있죠. 아들이 37, 그 다음에 딸이 32. 네. 각자 이제 아직 결혼은. 결혼은 아직 안 하고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식구가. 37살. 네. 32살. 네. 혹시라도 우리 원수님, 권사님 보시고 가정이 궁금하시면 아직 결혼 전인 자녀들 두시면 연락주세요. 네. 애들은 착합니다. 네. 이제까지 권사님 수많은 무대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나 또 이민자의 삶도 또 사셨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힘든 역경. 우리가 누구나 만나고 피할 수 없는데 그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만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몇 가지 나눠주시죠? 일단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새벽반과 또 가장 늦은 반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기간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제가 좀 힘들어서 주위 사람들하고 힘들어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 와서는 여기서의 삶이 뭐 진짜 하루 벌지 않으면은 그달 렌트비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남편도 실직이 되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예. 거기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때 이제 다 실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겠구나. 기대하게 되세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을 보면 정말 그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다른 그런 일반 일을 하지 않고 노래 계통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노래하는 거. 그런 일만 하게 돼서 더 지금 감사하고 있죠. 본업을 열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민 오면 누구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시고 또 실직하게 되면서 하나에게 주신 달란트. 네. 그 일을 통해서 어른들을 가르치시고 또 솔리스트로 활동하시고 또 지휘자도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이 또 중부기도도 많이 부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도의 힘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노래하기 전에 감기가 걸리면 정말 큰일인데 다른 감기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침 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중부기도를 돌려요. 한 20명, 30명 쫙 돌려요. 오늘 내가 7시 15분에 노래한다. 다 기도해라. 그럴 때 제가 지금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딱 노래를 하는데 제가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하늘로 이렇게 딱 뜬 것 같으면서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언제 아팠냐? 언제 기침했냐?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르고 나면 물론 기침을 했기 때문에 음색은 좋지 않지만 제가 그 시리에도 그런 약간 꺾을꺾을한 목소리에 그런 노래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그때는 거의 산기도처럼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시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성악가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솔로로 가 있었는데 그냥 새하얗게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옆에 있는 성악가가 원선생, 원선생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입이 그냥 열려서 진짜 백지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속 정말 기도를 하나님 내가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경험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특히 중부기도. 중부기도. 그래서 중부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제가 1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요.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그분 다 살아나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지워. 그래서 중부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 중부기도가 들어오면 나도 목숨 걸고 해야죠. 그럼요. 역시 제가 권사님 뵐 때 뭔가가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시간상 다 많이 오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지금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이렇게 요즘 백세시대에 불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정말 준비된 시니어 같아요. 앞으로 아직 시니어가 안 되셨지만 이루어드리고는 하나님의 꿈 있을 것 같은데 나눠지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들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래 교실을 하면서 보면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생전 처음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의 음치 같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노래를 배우시는데 제가 성악 기초부터 자세히 가르쳐드리면서 이렇게 불러야 가요가 막달스럽게 된다. 가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박자나 리듬 이런 거 제가 이제 공부도 가르쳐드리면서 그렇게 아주 자세히 노래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노인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가르쳐드리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재능 기부 제가 지난달에도 탈북 여성 돕는 자선음악회 가서 도와드리고 작년에도 했고 또 이제 5월 달에도 또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 돕는 그런 밸런티어로 재능 기부해라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달려갑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원수님 권사님의 정말 LA 교육문화원인가요? 거기 가면 또 하실 수 있지만 이제까지 두 CD를 내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저희 뮤즈보금 방송에 연락 주시면 이 CD가 5세트가 있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12명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씩. 또 두 개의 세트는 6명.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 선착분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애청자분들에게 주실 권면이나 도전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내 꿈은 굉장히 크게 갖고 있지만 그 못하는 형편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저의 삶을 보면 이거는 정말 확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성악은 돈이 많아야 지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쭉쭉 뻗어나가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오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주보금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긴금자였습니다. 오늘 기수로 나와주신 원순이 우리 지휘자 또 관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예측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보금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